이 건강한 집을 만드는 능력은 보편타당한 지식과 기술이어야 한다는 거지 보편타당한 보편타당한 건강한 건축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그 말은 그 기술이 널리 퍼져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건축의 불평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화되면서 불행히도 가난할수록 불쾌적한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그 안에는 처음엔 공간의 크기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 쾌적이라고 하는 정의가 쓰여지면서 그럼 최소한의 쾌적이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주거기준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보편화라는 건 결국 누구나가 다 최소한의 쾌적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 국가는 그것을 공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그 최소한의 쾌적이 보장받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기술의 보편화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쾌적과 행복을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속된 말로 자발적 가난이란 게 있는데요 불쾌적한 공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쾌적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 안에서 그냥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뿐인 거지 예를 들면 저 열었을 때 저희 집에 아랫목과 음목이 있었어요 아랫목은 장판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온도가 높았고 제가 자는 음목은 겨울에 물을 떠놓으면 물이 얼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그 아랫목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 30분 자는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근데 그 집이 그럼 쾌적한 집이었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시브 하우스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춥고 덥고 하는 공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만족스럽다면 근데 그 현상은 한마디로 자발적 불쾌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쾌적이 보장돼야 되는 거고 현대 건축의 기준에서는 그게 패시브 하우스가 가장 가까운 것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패시브 하우스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걸 피할 이유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쾌적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아주 오래된 그림을 보면 거실에서 메투를 입고 있거든요 즉 그 시대 때는 그게 쾌적이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결국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 공간을 가장 쾌적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쾌적이란 무엇인가 결국 그게 현대 건축 기술의 목표라는 거죠 그게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로 그냥 등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패시브 하우스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 환경과 지구를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지어야 해요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된 편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결국 당신의 쾌적을 위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 게 보너스로 저절로 얻어지는 거고 그 결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라든가 환경 개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이 자본주의 시장을 제대로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할 때 정부 정책 즉 보조금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보조금으로 흥한 제도는 보조금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대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패시브 하우스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은 쾌적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들어간 모든 비용이 허튼 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중들에게 인지가 된다면 인식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왜 쾌적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쾌적한 공간을 공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지금처럼 어떤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건전한 디테일과 조금 더 나은 어떤 계획적 방향 그런 고민들이 건축을 지금보다는 건강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끝 끝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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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입니다 한 마디 더 하셔야 돼요 뭐 끝 끝 끝 끝 끝 끝